오늘 이분의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날입니다. 키맨, 민재기의 황금열쇠 이어가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많은 분들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코스피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밀렸고 그런데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다는 관점에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출연자분들 거의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은 게 우리 심리인데 일단 저는 어느 정도 바닥 국면으로 조금 다가서고 있지 않나 물론 완벽한 바닥은 알 수 없겠지만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발 우려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것이 첫 번째 시장 안정의 조건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오늘 가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 새벽에 나왔죠. 그런 부분이 있고 국내 증시의 가격 레벨을 한번 보면 초중국면이 어느 정도 1달러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준비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 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융위기 때 저점이 한 8배 정도였습니다. 포워드 퍼가 8배였고 코로나19 때 저점이 한 9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이 금융위기 때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위기, 유럽재정위기 이런 부분들 때 대부분 8배, 9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면 포워드 10배 정도 수준이라면 어제가 10.2배였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좀 많이 왔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수급적 이슈로 사실 최근에 신용 반대 매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00선 아래로 만약에 언더슈팅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투매하시는 것보다는 보유, 또 구간별로 분할 매수로 오히려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코스닥의 코스닥 경우를 기준으로 하나 또 잡아드리면 일별 외국인 매수 금액을 한번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왔는데요. 2015년도 이후에 외국인이 일별 매수 금액이 2000억 이상일 때를 나타냈고 그리고 2000억 이상 들어오고 난 다음에 1개월 그리고 3개월 후에 수익률을 한번 표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2000억 이상 들어왔을 때의 대부분이 1개월 뒤, 3개월 뒤 수익률이 플러스로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스닥 반등의 조건 중에 하나는 수급입니다. 가격보다는 수급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외국인들이 하루에 2000억 이상 만약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날이 있다. 그때는 좀 물타기라든지 신규매수 분할로 가능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시장 어느 정도 반등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그 바닥 잡는 타이밍이 언제일 건가 기준점을 딱 명확하게 주셨네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2000억 원 이상 분할 순매수 들어오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신호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섹터 이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지수 기여도가 큰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떨어질 때 이 종목 매수할까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참 쉽지 않은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런 대용주도 쉽지 않은데 일단 제가 지표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전체 수출 금액을 한번 가지고 가봤는데요. 반도체 수출 금액은 왼쪽에 우상단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체 수출 증가율도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사실 반도체 금액이라든지 수출은 좋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이유는 전방산업의 부진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이런 곳이 스마트폰을 많이 소비하는 쪽인데 여기 시장이 일단은 부진한 상황이고 그 다음 노트북이라든지 PC 같은 쪽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워낙 수요가 단기적으로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살 분들을 이미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방산업이 지금 주춤하고 이 부진 우려감이 반도체 관련주들한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곧 발표가 되죠. 매출액 73조, 영업이익은 한 16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한 15.8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곳이 실적이라면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들 주가에는 어느 정도 가격 하락 변동성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들 관련주들은 우리나라를 대피하는 시가총액 대형주죠.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춰야 되는데 어제 아시는 것처럼 1,19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을 사기는 쉽지 않고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수급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1,190원 아래로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수급적으로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냥 딱 단순 기업이라고 하면 평가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있는데 미국이 아시아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같이 괴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하다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라도 좀 괜찮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네이버 카카오는 가격 조정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지난달 9일이었죠. 금융당국에서 플랫폼 규제 발표 이후에 주가는 많이 이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작된 국정감사라든지 내년 3월달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같은 이런 대형 변수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러한 골목상권을 좀 보호하기 위한 빅테크 규제 강도를 좀 높여간다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혹시라도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이 여기서 더 강하게 좀 가파르게 진행된다면 좀 성장주들한테는 금리 상승이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 조정에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이미 카카오랑 네이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팔기보다는 좀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제 시간이 가면 지나갈 거고 제거가 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신규매수는 아니신가 봐요. 네이버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 매출도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어느 정도 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쪽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양대산맥 지금 팔기에는 늦었다라는 관점 괜찮다라는 의견. 이제 보험주가 사실 어제 유독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도 홀로 상승부를 켰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았는데 시장 반등할 때 담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이제 기관들이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 많이 매수한 업종을 제가 한번 장 끝나고 분류를 해보니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수 강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산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보험업종이 1등이었습니다. 기관들이. 그런데 외국인들도 보험업종을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진한 실적에서 보험주를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과 그리고 금리가 상승할 때 보험주가 유리하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험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해상 쪽으로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손해보험사 실적이 자동차 보험 쪽 손해율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기대치를 상위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그려준다면 보험업종 전체에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딱 시즌이 배당 관련돼서 관심이 있을 시즌이죠. 그래서 제가 업종별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업종을 제가 또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은행업종 다음으로 보험업종이 증권보험업종이 배당 수익률이 4%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도 보험주는 좀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바라불면 배당이죠. 공식인데 괜찮다라는 의견. 그 안에서도 보험주 긍정평가 주셨습니다. 살만한 종목 네이버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키맨 KB증권 프라임세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시장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2.5%까지 플러스권 연출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사내요. 성장주 위주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유효한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